힘과 함께 오늘! 어?ving 망했다 비온다 현실 아 망했네 6328 6,3,6,3 헤멧! 헤멧! 여러분 여기는 태국의 방콕이고요 저는 지금 워터파크에 갑니다 호로로 워터파크거든요? 근데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무서워서 꽉 냈어 오자 오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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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요? 너무 귀여워 300바다리인데? 여기에 보자 센트럴 플라자 왔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?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가? 여기 6층인가였던 것 같은데 어디지? 포로로 거식인데 오늘 사람 되게 없을 것 같은데?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패밀리 워터파크 하지만 난 혼자지 아 이게 좀 있네 나 너무 수영복이 좀 그런가? 패스트트랙 난 클룩으로 했어 티보도 빌려야 되네? 가서 놀아보고 일하면 사야겠다 먹을 것도 팔고 나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놀아볼까? 아 차가워 아 이거 되게 차갑다 아 차가워 물살이 있어 물살이 빡세다 여기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? 네 오케이 준비됐어? 준비됐어! 아 재밌어 저기도 있다 아 저기로 가야되는거야? 아 우와! 대박 와 이거 여기 깊잖아 이번엔 맨몸 타는 거 타봐야겠다 아 아파 아 아파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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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섭다 아 재밌다 아기꺼 같지만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한 번만 더 따고 끝내야겠다 바다로 먹으면 워터포켓가 최고 여기서 놀았거든요 2m짜리 풀 재밌다 출출해지고 있어 지금 130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이런거 먹을까 근데 이거 엄청 조그맣더라구요 2개 60발 소세지 3개 60발 돈이 부족한데 땡큐 아하 충전해서 소세지를 먹어야겠어 저는 와 남은 음식 비둘기가 다 펴서가 징그러워 주희 너무 친절하신대 다들 네 팔찌 들고 어디 가셨어 떡볶이는 아마 나온거 같고 떡볶이는 아마 나온거 같고 핫도그 먹을까 소세지 먹을까 떡볶이 내 떡볶이 으악 아 내 떡볶이야 이게? 설마? 예스 떡볶이 이게 뭐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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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빨갛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빨갛지도 않아 떡볶이야 이게 떡볶이야 이게 이게 뭐야 급식에다가 나오는 그 크림떡볶이 맛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넣어먹으려고 근데 떡이 두종류야 동그란거랑 뭐지? 치즈떡인가? 맛있는데? 맛있는데?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실망인걸 할머니 원래 이런데 오면 할머니 손 댈 때까지 놀아야 되는거 알죠? 이거 이게 진짜 기가 막히거든 이게 진짜 재밌거든 가자 식구 나가볼게요 저는 아까 그 미끄럼틀 뒤집어뒤게 눈 감기 갈게 이거 진짜 많이 탔어 이거 여러 명이서 타는 거는 전 혼자라서 안 태워주더라고요 너무 딱지게 놀았어 반납하고 남은 돈 주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충전해서 쓰고 남은 돈 여기 안에서 좀 먹고 갈까봐 집 근처에서 먹을까? 입은 옷 귀엽죠? 귀엽죠? 이게 세트는 아니거든요 리얼에 근데 이렇게 세트 같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서 한바탕 쉬었고 근처에 좀 찾아봤는데 팥시유라고 있거든요 팥타이는 피쉬소스를 넣어서 약간 새콤한 맛이 좀 나는 면이 얇은 면인데 팥시유는 한 넓은 거 한 이만한 거?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로컬 맛집이래요 그래서 구글맵으로 치니까 리뷰가 진짜 좋은 거예요 200 몇 명이 대답했는데 4.8이야 가격도 엄청 싸더라고요 2,500원? 2,000원 정도 하기도 2,000원 팥시유로 먹으러 가볼게요 여기서 걸어서 14분 정도? 밤은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? 여기가 카우산로드 근처라서 아마 밤 되면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아요 여기 주변에 저는 밤에는 택시 타고 오려고요 카우산로드 좀 무섭고 하니까 우와 이거 봐 길거리 널린 게 사원이야 엄청 핑크색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? 예쁘다 그러니까 간나마를 사랑하지 사람들이 해 때 때까진 아주 힘든데 해 많지면 이렇게 막 아름답네요 여기 나라가 저는 관광객이니 간남보드를 한번 지켜볼게요 그냥 건너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너라 끝이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건너를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히려 봤는데 우와 숨기기 좋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련히 보고 다 데뷔 중이니까 현지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건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뛰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필터 씌우는 거 같아 지금 지금 미쳤는데 뭘까? 어딜까? 여긴데 뭘까? 어딜까? 여긴데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너무 좋죠? 이걸 먹을 건데 제가 이런 거 줄였어 아마 설탕 이거 칠리소스 so스랑 이거는 고춧가루 이건 아마 간장 계란 계란 미쳤죠? 뭐야 이거? 면이 이렇게 큰 거야 완전 이렇게 크리스피 삼겹살 태국에서 먹은 것 중 1위 야채랑 진짜 맛있어 크리스피 포크 잘 먹었다 하이빼 잘 먹었다 산책을 해볼까 됐다 투자 하이빼다스 하이빼에 나오신가 봐 오~~ 워싱턴